안 물어봤지만 살짝 궁금해 쏠 수 있어! 그래 이제는 우리도 쏠 수 있지 오는 24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잖아 이번에 아주 작정하고 몇백억 원어치 위성 8개를 싣고 쏜다는데 이 발사 기술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의지발사체 기술? 그거 뭐 돈 주고 배워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쉽지만 이게 또 현존 최강 전략 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랑 거의 같은 기술이네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 간 기술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탓에 돌아가 안 가르쳐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을 해버렸지 뭐야?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발사까지 성공한 11번째 나라가 됐고 누적 인공위성 발사건수 43번으로 글로벌 순위 12위를 찍었지 아아? 작년에 발사 성공했는데 언제 43번이나 더 쏜 거?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성은 다 우리가 쏜 게 아니라 미국, 프랑스 같은 데서 대신 쏴준 건데 이거 한 발 쏴주는데 얼마나 받을까? 위성 운반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실현급 위성은 3,400억 통신 위성은 천억 어쩌랍니까? 그리고 작년엔 스페이스X에서도 쏴준 적이 있는데 에이 우린 870억만 줘 우린 재활용 로켓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면 로켓 발사 외주 업체를 쓴 건데 그래도 언제까지 얻어 탈 수는 없잖아? 그래서 우리나라도 2조원을 때려부어서 지금의 누리호를 개발한 거지 아니 2조면 외주로 몇 십 번은 쏠 수 있는 금액인데? 쉽지만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개이득인 부분 일단 우리도 우주 발사체 기술이 없는 나라의 위성을 대신 쏴주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매번 딴 나라 로켓 얻어 타다가 그 나라랑 싸우면 로켓 좀 태워주세요 싫은데? 이러면 어쩔 거냐는 거지 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군사 정찰 위성이 없어서 미국의 스파이 위성을 빌려서 북한을 모니터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스파이 위성을 우주 궤도에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 말인 거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딱 답 나오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전부 마비시켰을 때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딱 제공하면서 러시아군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었잖아 이제 위성 없으면 전쟁도 못하는 시국이라는 게 학계 정설인 거지 이러니까 우리가 우주 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 원을 우주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2030년대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해 그럼 내 환갑잔치는 달에서 쌉 가능한 부분?